안녕하세요. 저희 오늘 산책 갔다 온 다음 일요일 점심은 쫙쫙쫙쫙쫙쫙쫙쫙 곰감충이라고 전보도시락에 이어서 GS편의점에서 샀습니다. 오늘은 이걸로 점심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저희가 산책에 뒀는데 온가득이 모여야 먹을 수 있는 할인문에 짠! 안을 구입했습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게 짜장인가 봅니다. 간짬뽕 볶음 간짬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이 건더기 수프를 먼저 집어넣고 물을 소스입니다. 물을 붓겠습니다. 물이 얼마나 더 가는 겁니까? 아니 한 번 더 두 번은 더야 될 것 같은데요? 그런가요? 일단 소스를 볶아 보겠습니다. 아니 근데 얘 절반씩 비비는 겁니까? 아니면 전체를 다 비비는 겁니까? 한 번에 다 비비하죠. 그럼 맛이 다 섞이는 거 아닙니까? 원래 족돼서 먹는 거예요. 아 따로따로 같이 마세요. 반짬뽕 반짬뽕 오 이거는 비빔면 이거 이렇게 보이네 오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생각과 행동이 달라요 못해요 사실 그렇게 못해요 이쪽은 이렇게 비비고 오 저기 안됐어 이쪽은 이렇게 비비고 싫은 거 같아서 백색삼겹살 같이 먹어보려고 해요 뜨거워 아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요? 라면 먼저 대패삼겹살과 함께 먹는 한 사람은 안 먹나요? 아 저는 오늘 점심보기는 패스 아침에 고기 먹었어요 네 맛있어요? 응 맛있어요 한국사람 대패삼겹살 같이 마시다 더 맛있네 이것도 맛있죠? 이것도 맛있어 선호희들 이것도 맛있지? 많이 드세요 고기 먹기 고기 먹기 천사 아 양이 진짜 많아 그니까 다 먹을 수 있겠나 먹을 수는 있어요 양이 좀 많지 자신감 좋습니다 양이 많긴 많지만 아...그럼 다 먹었습니다 사다야, 맛이 괜찮아요? 네... 네... 고맙습니다 네...